그런데 납치 13일째 되던 날 범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몸값 500만 패소, 우리 돈 약 1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 도움을 청할 곳은 같은 교민뿐이었습니다. 신고하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 계속 협박을 했죠. 안 된다. 우리는 생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줄 수 없다. 그런데 또 당사자, 집사님께서는 그때 엄청 많이 오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절박했던 경진실은 서울의 친척들에게 연락해 몸값 약 1억 원을 구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으면 시련 넘버가 막 보이게 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다 그 5밀리언을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되지 않을까 그냥 모르던지. 밤 10시가 다 된 늦은 시간, 납치범이 접선 장소를 보내왔습니다. 깜깜한 밤, 경진실을 불러낸 곳은 한 쇼핑몰 주차장. 납치범은 돈을 차에 놔두고 한 식당에 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진실은 시키는 대로 걸어서 3분 거리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준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몰래 납치범을 촬영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 함께한 두 명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길 건너편에서, 또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돌며 납치범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트라이스크, 오토바이 이런 게 그 앞에 막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갖고 사람이 갑자기 막 들어와다가 하여튼 슈욱 빠져서 나갔어요. 없어졌어요. 누군가 방해 공작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경진시가 차로 달려갔지만 돈이 든 가방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길 건너편에서는 납치범의 모습을 찍는 데 성공했을까?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왔어요. 어디선가. 그래가지고 제가 의심을 더 못했어요. 키가 또 사모님이랑 비슷하셔가지고 더 사모님인 줄 알았죠, 저는. CCTV 사각지대를 잘 아는 납치범의 계획범죄. 연락해온 전화번호도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을까? 강력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필리핀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파견돼 있습니다. 이를 코리안 데스크라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코리안 데스크에 그분한테 지금 이뤄지는 거니까 더 싸게는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경찰이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정신이 없대. 그거 아직 사건 확실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급하니까 여력이 없어요, 제가. 이런 식이었어요. 당시 사건 담당 코리안 데스크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몸이 한계인데 어떡하겠어요. 대사관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통역을 좀 대사관에서 좀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하는 말이 개인 통역은 대사관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 통역은 본인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경진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어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리핀 현지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을 찾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경찰청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된 지 석 달이 다 되어서야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탐정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지금 올 수 있냐고 무슨 일이냐니까 그냥 와보래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죽어야지. 그 будете 통역시장으로 마음을 짓고 무려다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